아, 우리 철종이 나오기만 눈빠지기 기다리고 있을텐데 지금 함정을 파신 겁니까? 중전의 선정 포부가 진짜 일줄이야 저 차례입니까? 갈 뽑아요 만약 누군가 정수가 풀량의 꼬투리가 잡힌다면 모든 걸 혼자 덮어쓰고 가는 겁니다 뒷문을 빼어내도 김병인의 세력이 커지니 어쩐지 제자리 걸음입니다 철종이가 성공하면 200년 후의 세상도 변하겠지? 내가 편이 된 이상 넌 이기게 돼있어 나한텐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 난 미래를 알아